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맞아 교구별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산교구 가정사목국이 김수환 추기경 10주기를 기념해 생명사랑과 나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명사랑과 나눔 공모전은 생명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생명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는 장기 기증과 조혈모 세포 기증, 환혈과 제대열 기증 등 생명 나눔 사례 또는 생명 존중 의미가 담긴 내용, 사랑 실천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입니다. 포스터와 표어, 글짓기, UCC, 사진 등 5가지 부문을 공모하며 형식은 자유입니다. 다만 표어는 A3 크기 이내, 글짓기는 1500자 이내여야 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마산교구 가정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글짓기와 사진, UCC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전은 생명사랑에 관심 있는 교구민과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9월 20일까지며, 수상작은 9월 26일에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0월 13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열리는 생명사랑과 나눔의 삶 행사 파견 미사 중에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